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델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 심란한 뉴스들이 많은 때에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예수님을 더욱 주목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생각했던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가능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눈을 여러분도 여셔야 됩니다. 플루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위험한 가족이라 하는 책에서 본인 가족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창녀촌에서 사여 가실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서 그 창녀촌에서 거기서 집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 옆집에는 사탄교 교회가 있었고 또 그 바로 이웃에는 남자 동성애자들이 함께 몰려 사는 아주 영적으로 안 좋은 그런 형편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아주 보수적인 선교단체의 리더들이 그 플루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고 싶어서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시라고 했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창녀촌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길에 갑자기 생각을 한 것이 자기 이웃에 사는 그 창녀인 두 여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과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반갑게 인사를 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때 상황을 그분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화창한 날이면 그녀들은 의뢰 바깥에 나와 있을 것이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인사를 건널 것이다. 게다가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벌어질 광경을 생각하고선 침을 꿀떡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선교단체의 간부들을 데리고 그 거리로 접어들었을 때 역시 그녀들이 거기에 있었다. 두 소녀가 기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보수적인 선교단체 간부들을 감히 뒤돌아볼 엄두도 못 내었다. 등 뒤로 침묵의 벽이 있음을 느꼈다. 그 일이 있은 여러 달 후에 미국의 어느 선교대회에 폴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에 참석을 했는데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오는 어느 한 분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 우리가 암스텔담에서 당신의 선교지를 우리가 가보았죠. 그때 우리를 안내해 주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있었던 분이에요. 그랬었죠.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우리를 그 창녀촌으로 데리고 다닐 때 내 눈에는 한 무리의 창녀들과 뚜쟁이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 이웃에 살던 두 소녀에게 인사를 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는 아직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소냐와 엘소였죠. 그제서야 그들이 창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보아도 사실은 다 같이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을 다 똑같이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아주 심하게 모욕하고 비난하고 심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비난과 심판을 듣고도 그로 인해서 함께 비난을 하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혹시 지적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아비인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자녀들인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니까 나를 잘 대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비난과 원망을 듣다가 참다 참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민숙이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아무리 원망해도 모세는 그들을 품고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꽃,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마음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정말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었었죠.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그 동족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마음인 것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못되게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꼭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마음은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그에게도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다가 드시라고 하니까 나는 배부르다 먹지 않고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딸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 하나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평생 죄짓고 살다가 정말 못되게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죄수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논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 죄수에게 내가 오늘 나와 천국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려고 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이 사마리의 여인처럼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죄수처럼 그렇게 저를 받아주시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머리로 안다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늘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면서 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렇게 나를 아들로 여기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일어난 변화가 저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렇게 알고도 싸우는 이유가 뭐지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교리로만 알아서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 같은 죄인 안에도 오셨구나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느껴지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확히 보는 눈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네슈빌에 가면 그리스도 장로교회라는 아주 부흥되는 교회가 있는데 스카솔울즈라고 하는 단임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쓰셨습니다. 선밖의 예수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어느 날 노숙인, 여자 노숙인, 한 노숙인에게 아침 밥을 사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뉴욕에서 목회하실 때 늘 지나가던 베이글 빵집이 있었는데 그 앞에 어느 여자 노숙인이 자기를 붙잡고 아침 밥을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제가 사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베이글은 말고 계란 샐러드를 좀 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웃으면서 아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아주 불쾌하더래요. 아니 지금 구걸에서 먹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메뉴를 택할 그런 처지냐? 아니 베이글 사주면 베이글 먹는 거고 계란 샐러드 사주면 계란 샐러드 먹는 거지 뭘 이거 사달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베이글은 하나가 57센트고 계란 샐러드는 6달러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세가 너무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냥 요구하는 대로 계란 샐러드를 사다가 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샐러드를 받아들고는 너무 미안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주제논께 이런 계란 샐러드를 사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가 이에 염증이 심해서 그 베이글을 도무지 씹어 먹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하도 배가 고픈데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에 아주 불쾌한 안색을 내비쳤다면 그에게 얼마나 내가 마음 아프게 했을까.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 여자를 아주 빈정거리고 아주 불쾌하게 대했던 것이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형편을 다 알겠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교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교만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은 사도바울이 내가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 일에 대한 예를 들기를 디모데를 예를 듭니다. 디모덴에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져가서 전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인처럼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7절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디모데를 보면 꼭 사도바울을 보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서나 가르쳤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디모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 나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게 제자인 거죠. 그런데 디모델은 사도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고 사도바울의 제자 사도바울 사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바울이 살았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생활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델은 디모델을 누가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도바울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도 디모델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저에게나 설교하는 저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산다면 누구나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인지는 공동체 안에 시험이 생기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19절 20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다시 방문하면 그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고 능력을 보겠다는 것 그때 그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은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을 따라갈 때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가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인가 그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능력 중의 능력은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능력이시잖아요.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채찍을 들고 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21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채찍을 들고 가다니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옛날에 그 당시 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채찍을 때렸습니다. 매를 든 거죠. 그런데 사도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채찍을 들고 가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진짜 채찍을 들고 가서 때릴 마음이 있었다면 말 안 하고 가서 때리죠. 내가 채찍을 들고 가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채찍을 들고 가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오래 기다리십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징계하시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채찍을 대시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못하실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는 상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한 번만 손을 대시면 지금 이 상황은 유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고 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또 그렇게 하면 진짜 매맞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한 번은 저희 친구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한 번도 떠들지 말라는 말을 안 하는데도 그 반은 항상 조용하더라고요. 다른 반은 선생님이 그렇게 떠들지 마 떠들지 마 그러는데도 시끄러운데 그 수학 선생님 반만큼은 다 조용하다. 왜니? 옆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면 선생님이 분필을 던지는 거예요. 경고가 없어요. 떠들지 마라. 너 떠들면 이런 일을 당한다. 이런 경고 없어요. 그냥 조금만 고개 돌리면 분필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꼼짝없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벌하실 수 있지요. 성령의 근심이 은혜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럴 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다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턱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모이기가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기도 함께 하기도 힘들 때 그때는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수 동의 일기를 쓰면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진짜 영적인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옆에 교인이 있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 훈련 진짜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눔 방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모여서 교제할 수는 없지만 나눔 방에서 서로 교제하고 믿음을 서로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무슨 일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혼자서라도 한 시간 기도 매일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 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핑계하지 말고 한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시간 기도를 도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상당한 분들은 한 시간을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한 시간을 기도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교회 기도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동행 기도 사이트를 만들고 그 사이트에 들어오면 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처음 찬양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과 매일 합심 기도 제목과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게끔 어디서든지 휴대폰만 있으면 그 사이트를 열고 한 시간 기도를 접속에 들어오면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수요일에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자신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한 시간 기도해야 하지만 이번에 진짜 나라를 위한 기도의 꼭 그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 끼 금식을 하든 하루를 금식을 하든 릴레이 금식하면서 그냥 밥만 굶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어려운 때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만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와 같은 때에 더 분명하게 열릴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느 성교사님이 청년 대학부 시절에 중국 청해성에 단기 성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상황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서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봉사단체처럼 가서 중국 청해성에서 거기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드러내고 예배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그 리더들이 결정하기를 우리 주일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은밀하게 조용히 일어나서 한 방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송 시간에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인도자가 우리 이 시간에 침묵으로 소리 모양만으로 찬송을 부릅시다. 그때 부른 찬송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대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 찬송을 소리 내지 못하고 입으로만 그 찬송을 부르는데 속에서 너무나 뜨거운 것이 밀려오면서 흐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소리 내어서 찬송 못 부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의 기름붐이 이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 모두가 다 그 단기성교 같던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껏 소리 불러 찬송할 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거기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성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그 소리 내어서 찬송하지 못하던 그날 주님이 그 순간에 임하셨겠습니까? 늘 같이 계셨죠.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이 뜨인 것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지금 이때 영상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려서 혼자 지금 집에서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는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보다도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여러분이 능력있게 살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 위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눈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보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